소환사의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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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사 소환사의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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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을 배를 달아주겠다고 하는 걸요? 파랑팀의 포탑은 보여드렸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나랑팀의 포탑을 그려줍니다. 파랑팀에 잡을 수 있었는데 이날까지 쫄깄습니다. 타이밍 고맙습니다. ㄷㄷ ㄷㄷ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assessment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격도 정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피곤한 pause입니다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한 것이 보호로 이렇게 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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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